총선에 kbs가 신년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내용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나와 계십니다. 수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kbs가 이제 신년 여론조사를 해서 총선을 100일 앞둔 어제의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가장 관심인 게 이제 어느 당 후보를 뽑을 건가 이게 가장 관심인 질문 같고요. 그래서 보니까 어느 당 후보를 뽑을지와 정장 지지도 모두 여야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가장 특이한 게 응답자 41%가 아직 어느 당 후보 뽑을지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을 했어요. 이 부동층 40% 향배가 결국은 승패를 가르겠네요. 그렇습니다. 무당층이라고도 하고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다음에 아직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 그다음에 또 중도층 이렇게 있죠. 본인의 성향이 진보 보수 어느 쪽도 아니라는 이분들이 결국은 모든 선거의 결과를 사실상 결정짓는 그런 층입니다. 그래서 부동층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총선이 가변적이다. 이 점은 상식적인 거고요. 그런데 특이한 것이 소위 정권 견제론하고 정권 지원 논의 있잖아요. 이게 차이가 좀 나거든요. 그런데 양당 지지율은 비슷해요. 그다음에 양당 대표와 비대위원장 여기도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 취임하고 비대위원장 취임하고 조금 상승세. 상승세. 그런데 정권 지원 논하고 정권 견제 논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양당 지지율 이런 건 왜 차이가 없을까 거의 없을까. 이 문제는 그다음에 부동층이 많다는 거. 총선 향후 총선 결과에 대해서 야당이 압승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조금 있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 아직 민주당에 대한 신뢰라든가 지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명치 않다는 그런 지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사실 100일이라는 게 짧다면 짧지만 길다면 되게 긴 기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부동층이 그렇게 많다는 건 시계 제로다. 뭐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2012년 16년 각각 총선은 12년은 민주당 16년은 박근혜 대통령 당시의 여당. 압도적 승리를 예측했는데 결과가 거꾸로 나왔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이런 지표들이 신호를 주기도 하지만 그런 어떤 여론조사 지표하고는 조금 다른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그 무당층 중도층인데 선거를 치르는 그 정당의 태도 모습 이런 걸 보고 갑자기 지지를 바꿀 수도 있어요. 오만함 경선함.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천 파동이라든가 16년 기억하시겠지만 진박간별 그다음에 옥새들고 나르샤 이런 것들이 여당 압승이라는 그것도 절대적 압승이었거든요. 이런 예측과 각종 지표를 총선 결과가 뒤엎어버리는 이런 총매제가 됐던 거죠. 견제론이 이제 지원론 앞선다는 말씀하셨고요. kbs 조사에서도 역시 그랬고 대통령이 일을 잘한다 36% 못한다 56%. 이렇게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30% 중후후반대 이른바 박스권에 계속 갇혀 있을지 아니면 탈피할지 여부가 총선 승패를 가릴 중요한 변수가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워낙 집권 연차에 비하면 지지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박스권을 탈출한다는 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스권 탈출을 40% 이상이라고 만약에 이렇게 보더라도 그것도 높은 지지율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40% 이상으로 약진할 가능성은 매우 적고 가사 그것이 박스권이라고 하고 그것을 탈출한다 하더라도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정도의 워낙 낮은 지지율이죠. 지금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은 현재 상태 내지는 현재보다 조금 더 떨어진 상태로 집권당은 총선에 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요. 그렇게 전망하시는군요. 차기 대통령 적합돌이 kbs 조사에서 보니까 이재명 25% 한동훈 24% 이거 역시 오차범위 내 접전입니다. 여야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가 대선 3년 앞두고 총선을 진두지휘하는데 그래서 당도 당이지만 총선 결과에 따라서 그 개인들도 아주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차기 대선에 대해서 본인 및 본인의 입장 및 이런 것들이 불분명한 상태이기는 하죠.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지율이 최근에 약진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기대치. 그래서 기대지표라고 보고요.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이미 대선 출마했었고 당대표하고 그래서 평가지표라고 보거든요. 기대치하고 평가지표 다른 거네요. 지금 설명하시는 거나. 김우성 대표 지지율에서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사실은 계속 1등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높은 지지율을 가지고 1등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1등이었지 그 지지율 자체의 객관적 수준은 높은 지지율은 아니었다. 20% 초반대 혹은 20% 밑으로 떨어지는 지지율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1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예를 들어서 김무성 대표가 당대표하던 시절에 여당대표였죠. 15년도 16년도 이때는 최고치가 23% 정도 나왔고요. 문재인 대표도 지지율이 안 좋다 호남이 20%대 나올 때 그때도 20%대였습니다. 그래서 저 지지율로 상대적 1등을 하는 이런 것이 꽤 오랜 기간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법 리스크라든가 또 이런 영향도 물론 있었지만 매우 특이한 점이 그런 점입니다. 1등은 하지만 객관적으로 높은 지지율은 아니었다. 그런데 이것이 평가 점수다. 그런데 한동훈 미대위원장은 기대 점수다. 따라서 한동훈 미대위원장의 지지율은 이후에 정치의 첫 입문한 거 아닙니까? 더 오를 여지가 있다? 여지도 있고요. 떨어질 여지도 있는 거죠. 특히 총선을 거치면서 한동훈 미대위원장의 스탠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매우 어렵고 애매할 경우가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공정과 법치 이런 것을 얘기해왔고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집권을 했고 그런데 지금 김건희 여사 특별법이라든가 이런 등등이 눈앞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대비되게 돼 있거든요. 이런 점이 한동훈 미대위원장의 앞으로 지지율을 유지 내지는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에 장애 요소로 아주 강하게 작동을 할 겁니다. 정책적인 측면의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론조사에서 보니까 한국 사회가 서둘러 해결하는 문제 멀지 않니까 1위가 물가 안정 2위가 경제정장과 일자리 창출이었고요. 비슷한 질문으로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받던 우리나라 가장 식북한 정책 뭐냐고 물었더니 정년 연장 등 일자리 제도 개선. 이게 뭔 얘기냐 하면 결론을 제가 보니까 중장년층에서도 일자리 젊은층에서도 일자리 이거를 가장 원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뭔가 거기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면 상당히 표가 몰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능하리라고 보세요. 저는 일자리 자체에 대한 정책은 사실 진보 정책이든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책이든 대동 소위합니다. 다만 그것을 일자리 창출을 조금 더 확대하고 가능케 하는 그런 소위 말해서 여건 경제적 여건 조성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예를 들어서 경제가 어려울 때는 정규직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일자리를 정규직 아닌 일자리를 공공부분에서 많이 창출을 한다든가 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액수를 늘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어려울 때 환경들을 만드는 건데 지금은 긴축 재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제 상황이나 이런 거하고 조금 일자리 정책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경제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긴축 재정이 또 근본적인 한계로 또 작동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여야가 이거를 가지고 무슨 총선 정책에서 하나의 차별화를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소재는 아니다. 쉽지 않다. 이 상황에서 이제 윤 대통령 신년사가 나왔는데 민생에 매진하겠다 플러스 이념 이권에 기반된 패거리 카르텔 타파하겠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윤 대통령 신년사는 원래 이제 회거와 전망 아니에요? 2023년 경제 또 국정 어땠는데 내년도 어떻게 하겠다는데 앞에 거에 대해서 분명하지를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세수결선도 있었고 또 엄청난 거거든요. 그다음에 긴축 재정인데 긴축 재정 기조가 과연 옳은지.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긴축 재정이라는 게 이런 거죠. 적자 재정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려우니까 좀 풀어야 되는데 다만 이것을 적자를 보면서까지 재정 적자를 보면서까지 풀지 않겠다. 그래서 감세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감세를 하고 긴축 재정을 하니까 적자 재정이 되는 거죠. 세수감도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대통령이 조금 진단도 하고 이런 회고가 사실은 좀 약했습니다. 그리고 전망은 잘해보겠다 잘해보겠다 이렇게만 전망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에 대한 국민들이 듣기에 설득력들이 좀 떨어진 신년사였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이권 카르텔이 아니고 이권과 이념에 기반한 카르텔을 얘기했는데 글쎄요. 이거는 또 적대적인 언어거든요. 대통령이. 그리고 작년에도 했다가 강서보건 선거 참패 후에 이것이 사라졌다가 다시 신년사에 등장한 이 이유는 뭘까. 그럼 대통령께서 소위 말해서 포용과 협치 통합의 정치 말고 무언가 타겟팅을 하는 이런 적대적 정치를 또 예고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여기에 플러스 작년하고 또 다른 게 김건희 여사 특별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카르텔이라는 것이 어느 한쪽에만 이 관역을 향하는 화살 같은 언어가 되고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 또 권력자들에게는 이 카르텔이라는 말이 오히려 상대적으로는 관용적으로 그렇게 해석되어 현실화되어 버리면 여기서 또 대통령에 대한 불신 국정운영에 대한 불신들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별로 좋지 않은 예고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신념 메시지를 내면서 연평도 폭역 도발 때 임시 숙소 내준 찜질방 사장을 예로 들었어요. 그래서 동료 시민의 계산 없는 성의를 정교한 정책으로 실천하겠다 이러면서 선량한 시민들의 민심을 정확히 읽겠다 이렇게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역시 총선을 겨냥한 그런 행보라고 봐야겠어요.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신년사는 안 좋은 의미로 이례적이라고 봤어요. 우선 신년사의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표 신년사의 소위 말해서 폼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경제가 어려우니까 경제 민생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당 비대위원장이니까 외교 안보 특히 총선 앞둔 시점 아닙니까? 그다음에 나름의 처방 같은 것을 한두 가지라도 이렇게 내놓는 그러면서 정치 또 민주주의. 그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특히 강조하는 그런 안보라든가 이런 것들 했는데 동료 시민이라는 매우 생소한 언어가 등장한 거 이거 말고 이거를 포함해서 굉장히 이례적인 신년사예요. 제가 보니까 신년사 전문 자체가 너무 짧고요. 들어가야 될 내용 특히 집권여당 비대위원장으로서 총선을 앞두고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 다 빠지고 잘하겠다. 변화하겠다. 우리를 믿어달라. 이런 것으로 요약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우 이례적이고 내가 보기에는 집권여당의 총선 앞둔 비대위원장의 신년사로는 아주 그 자체가 조금 결격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제 국민을 재차 언급하면서 단합을 강조를 했습니다. 주로 아무래도 당내 갈등 상황 반영한 것으로 보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폼이 있거든요. 그럼 이재명 대표도 역시 이태원 참사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전세 사기 대책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해병대 수사단장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야당이니까 권력에 대한 어떤 국정운영에 대한 비판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자신이 또 당내에 하고 싶은 얘기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된 거죠. 그래서 폼에는 제가 보기에는 대표 신년사로서는 충실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이낙연 이른바 명락회동 거기서 이제 입장차만 확인을 하고 등을 돌렸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도 어제 신년사 메시지를 냈습니다. 양자택일이 아닌 다른 선택지를 국민께 드려야 한다. 큰 싸움을 벌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큰 싸움은 누구와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앞뒤 맥락을 보면요. 새로운 선택지를 봉쇄하는 기득권과의 싸움을 큰 싸움으로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탈당에서 신당을 만들면 소위 말해서 제3신당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새로운 선택지라고 스스로 자임을 하는 거죠. 이것을 장애하는 그것이 양당을 얘기를 하는 거고. 특히 민주당에서 나왔으니까 민주당도 포함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한국 정치사 정당사를 보면 제3당을 만들어서 성공을 한다. 특히 탈당에서 당 만들어서 성공한다.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싸움, 힘든 싸움, 큰 싸움이라는 의미의 표현을 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낙연 대표는 아마 신당 창당 탈당 후 신당 창당을 아예 상징해 놓고 그다음에 발언을 하고 행보를 하고 이재명 대표도 만난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왜 신당을 염두에 뒀을까? 민주당 내에서 일단 주류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경쟁을 해서 또 다른 꿈을 실현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신당인데 아마 조금 상황은 다르지만 김재중 대통령의 길을 본인은 염두에 두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갔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 87년도에 와서 평화민주당을 만들었잖아요. 민주당을 나와서. 그러면서 긴 세월을 거쳐서 3번 도전 만에 97년에 대통령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승부보기 어려우니까 지금 신당을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나름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길 이런 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김부겸 전 총리 정세균 전 총리도 이제 표현 부드럽지만 당내 통합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뭔가 하라 이런 메시지를 내놓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낙연 전 총리까지 앞에서 전직 새 총리가 이재명 당대표 체제에 관해서 제가 보기에는 좀 비슷한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당장 가시적인 무슨 세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세 분이 같은 시각을 갖고 있다고 봤을 때 그 무게감이랄까. 이건 그냥 강구할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시각은 같을 수가 있지만 행동은 다른 거죠. 판단과 행동은. 이낙연 대표는 따라서 굉장히 명분 없는 그런 탈당과 신당이라는 선택지를 선택한 거거든요. 그래서 두 분 김부겸 정세균 총리하고는요. 시각은 다르되 시각도 탈당하고 신당 만들었다 그러면 저는 그것이 과연 정말로 민주당을 걱정하고 공심으로 그렇게 한 거냐. 내가 보면 개인적으로 무회로를 택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각은 비슷할 수 있으나 시각의 농도도 좀 다르고 그리고 특히 판단과 행동은 완전히 다른 거죠. 세 분 총리가. 이낙연 총리하고 두 분 총리하고. 그래서 당에 대한 걱정이나 또 총선 승리에 대한 또 이게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걱정을 전제로 한 시각이라는 측면에서는 비슷하지만요. 판단과 행동은 완전히 두 분 총리하고 이낙연 총리는 다른 것이죠. 마지막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도 악법이라고 못을 박았고 대통령실도 거북한 행사 의사를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이제 재투표 수순으로 갈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대목에서 한 위원장이 여론 추이를 보면서 총선 후 특검이라든지 이른바 그런 절충안이나 이런 걸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그럴 경우에 민주당은 또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이미 대통령 생각은 총선 후 특검 수용도 사실은 거부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례적으로 표결 이전에 특검법 표결 이전에 대통령실에서 먼저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오면 당연히 거부다. 이것도 사실 바람직하지 않은 건데 그래서 총선 후에 특검 수용이라는 거 혹은 특검 실시라는 거 이런 것을 저는 제한하고 수용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